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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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자 흩어져서 갑니다 연구소로 양쪽으로 2인 2쪽으로 가네요 나눠서 잠깐만 저거 뭐야 우명탄이구나 달려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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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문 열어 올라오면 되냐? 아 수류탄을 던지네 이걸 눌러서 하편 수류탄을 누르고 오케이 랩 랩 랩 랩 좋았어 랩 랩 랩 랩 랩 랩 엉망이 됐겠구만 랩 랩 랩 랩 랩 랩 랩 랩 스토리가 상당히 좋은 게임이기 때문에 프로로그만 보고 혼자 그냥 총 게임이겠다 이런 생각하면 안돼요 한 시간만 몰입해서 보면 이제 채널 못 돌려 과학자들이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받게 된다는데? 이거 터뜨리자 헤드샷 머리 내밀어 헤드샷 헤드샷 얘는 그런거 안하네 오우야우 뭐 이런거 안하네 가끔 이 저 재장전하는거 맞추면은 이 마커스 피닉스의 옹예 옹예 이거 듣는게 제일 재밌었는데 발음이 진짜 오지거든요 가만있어 내가 처리한다 잠깐만 지원 명령 왔어 아이 뭐야 오오 놀래라 오케이 에드니션 이거 또 누가 잡을 수 있어 잡았다 잡았다 잡는다 쟤 누가 한 명 잡는다 오케이 그렇지 모아서 럭키 에드샷 거의 이렇게 되면은 저 문을 따는 동안 또 누가 쳐들어오잖아 그치 혹시라도 모르니까 이걸 미리 붙잡고 있자 야 총 바꾸지 말고 총이 바뀌면 안되지 잠깐만 어 됐어 뭐야 이거 내가 직접 해야되냐 아 몬스터 소환기 나왔다 아 몬스터 소환기 나왔다 얘만 나왔다 하면은 몬스터가 나와요 쟤가 문을 한 번에 못열거든 아 미친 아우 이름값 하네 저거 이씨 기다려 지금이야 지금이야 오우야 이거 완전 건담인데 이거 두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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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옛날에 스타워즈 쏘는거 같애 스타워즈 너를 시키면서 해야겠다 어 뭐야 어어 어어 야 잠깐만 야 도와줘 오케이 얘가 라스트 같은데 오케이 와아아아 와아아야 야 잠깐만 야야야야야야 야 잠깐만 야 이건 터지는거 아니냐 이거 그래픽 쏘다가 가만있어 가만있어 야 여기 맞아? 여기 맞아? 어 맞네 야 야 저희가 다 이 상관만 살아남았나봐 나는 죽었나봐 김상병? 야 얘 한국인이다 맞아 디오스 오버의 한국인 나와 야 우리 김상병이 살려야돼 우리 김상병이 죽이면 안돼 야 잠깐만 또 나는 또 이렇게 쫄개네 저 위에 날아다니는 애들 로퍼스트입니다 얘네들은 적으로 지면 저글링같은 애들 나중에 자폭하는 애들도 나와요 스타2의 저글링처럼 야 얘 뭐야 야 얘 뭐야 이씨 야 잠깐만 야 잠깐만 얘는 배를 쏴야돼 배 햄 오브 던 차량이 있대 갖고와 어딨어 오케이 내가 간다 됐어 야 잠깐만 야 야 잠깐만 살려 야 야 오씨 야 일반 병사여서 그런가 개약해 자 햄 오브 던을 들고 이렇게 하면 여기 미성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야 잠깐만 있어봐 야 잠깐만 있어봐 민영이 있네 제가 김민영 아니냐 아 김상병이는 김민영이었다 기억난다 이제 아 잠깐만 잠깐만 여기다 쏘 맞는데 여기다 쏘 군대 야 잠깐만 샷번으로 가 됐어 이건 이제 죽었다 너는 이건 이제 죽었다 너는 야 이 미친 야 뭐야 안죽어 그냥 저러고 후퇴하는거야 어우 야 잠깐 망갔어 야아 야아 씨 오케이 오케이 장전하고 간다 동료를 믿어 얜 내가 얘만 노린다 한 번 더 한 번 더 나 thin 대단하여 한 번 더 엔링 엔링 고맙습니다. 너는 다 됐어. 아, 컨널로, 우리 안에 들어가야 돼. 지금. 저는 문을 열어줘, 컨널로. 그럼, 너는 좋은 것 같아, 형님. 그 하늘을 붙여. 내가 다시 돌아올 때. 계획적이네. 아, 맨. 이건 진짜. 그래, 너는 계획적이라 보기엔 우리만 죽는 거 아냐? 이리 오다 나만 죽는거 아니야 뭐? 잠깐만 있어봐 뭐야 쟤네들은 쏠때마다 붐붐거려요 얘네들 죽일 수 있을지 모르겠다 내가 오케이 야 잠깐만 해모어보던 여기다 써봐 오케이 이걸로 죽이면 되겠다 으아아아아하 어? 아아아아 반가르기 하려다가 이거 나중에 하자 뭐야 이건 꿈샷어 얘는 위에를 맞춰 해야 돼 조정하는 애가 위에 있거든 야 이 미친 야 김상병이야 이씨 김상병이 지금 나 상병이 때문이여 같이 싸워야지 이거를 이씨 아꺼야 됐다 됐다 미친 뭐야 아 나 나 또 죽은거야 나 지금 나 안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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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번에 의무병이네요 형은 죽지 않아요 해가를 7일 뿐 엄지손가락 올리기 피부 타입 육 엄지손가락 올리기 피부 타입 육 엄지손가락 올리기 피부 타입 육 카카카카카카 고맙습니다 문마조니 천원 후원 감사드려요 본 고맙습니다 사다리에 오르라는데 여기에 사다리가 있습니까 아까 여기로 가라고 들었습니다 이게 사다리인가요 오케 뭐야 여기 완전 전쟁터인데 이거? 일로와 야 일로와 아아 안되겠다 야 이거 하다가 죽네 하다가 죽어 한번만 해봐 한번만 일로와 지금 안갈리네 애가 안갈려 안갈려 튜토리얼이어서 안갈려지네 갈려지지가 않네 지금은 자 이 봉샷 바꾸기 전에 샷건으로 봉샷을 바꿉시다 일단 있는것들 다 터뜨리고 자 품자빡 커서 선물 뭐야 이런 땅 자막반 야 이거 붐샷이야 이거 붐샷으로 가야돼 다시 샷건으로 바꿉시다 야 지금 뭔가 수류탄 깔려그랬다 어 동작 수류탄 까는 동작이었거든 거의 다 정리해간다 그치 일로와 포탑 알로 조준하고 아 내가 뭐 포탑을 쓰라는거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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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좋은게 있구만 그래 야 이거지 이거지 다 녹여버리지 야 잠깐만 야 저거 뭐야 야 미친냐 저거 뭐야 야 잠깐만 저거 뭐야 이거 죽긴 죽냐 나 죽어 나 죽어 이거 다시 뺀다 키니까 이 죽음의 표시가 초기화가 되네 어 어 이거 내가 초반에 오프닝때 얘기했던 그거죠 마커스 피닉스 아버지가 쏜거요 하자 마커스 피닉스 마지막으로 엔딩 로커스 어마마에 잊지 않았습니다 고생했죠 고생했죠 고생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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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장소를 흥미를 흥미를 그들은 이 생활을 고생했고 그들은 그들에게는, 우리는, 우리의 길을 경쟁했었죠. 우리는, 새로운 성적을 만들었죠. 세상이, 새로운 성적을 지키는 것은, 싸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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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이, 가족이, 세상이, 평생이, 주인공이 어디 갔을까? 저런 자리에 참석 못할 정도면, 음... 음... 오... 액트 1, 챕터, 습격 얘가 마커스 피닉스의 아들이야, 제이디 피닉스 주인공이죠? 대단히, 아니 루시우 많이 늙었네 어? 뭐야 자연재해야? 습격받는게? 미칫 마이크로소프트 스튜디오 기어소브 파 기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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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백! 롤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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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품벽이 다치기 전에 탈출하십시오. 자, 잠깐만. 쟤 안 데려가는데? 사람 환경에 영향을 줍니다. 언패를 이용해서 전략적으로 이동하십시오. 얼른 오세요, 루시오 아저씨. 안그러면 바로 버립니다. 전 아버지하고 달라요. 전 의리지 않아요. 전 싸가지없는 컨셉으로 갑니다. 젊은 세대로 컨셉으로 갑니다. 어떻게 넘어, 이거. 웃어, 이걸? 돌팔, 발... 아... 이건가보다. 오케이. 가자. 이야... 아... 우와... 와... 아... 그래... 어... 어젯... 어... 진짜... 어우 귀찮아 뭐야 얘 어떻게 살았어? 무시우 자이라면서 있었나보다 하하하하 우와 얘 뭐야 후플쏘야 뭐야 이거 스토리 방해 샷 아 왕기머리니 고맙습니다 천원원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smart guy where she goes I go I don't need a babysitter uncle then call me a chaperone how about I call you hungover oh you got some chuff boy don't you uncle you're obviously hungover actually I was the little drunk 전투력이 남들이시군요 천원 주는 분들 다 필요없어 5천원 스토리 계속 안의 샷 예 환영입니다 고맙습니다 5천원 감사합니다 첫날부터 게임값 버는거 들어갑니다 이제 6개월일까지 전투력이 안들기고 you can't surprise the robots my gang we used to command DB's remember oh yeah like a settlement too hey that wasn't their fault you got bigger problems than stubbornness young one 이곳은 건축구가 있습니다. 이곳은 가게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